뒤로 있었어요 뒤로 있었어요 뒤로 있었어요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지금 들어야되나? 50명 넘으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넘었어요 둘 셋 안녕하세요 BRIT입니다 주니 혼자 다시 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BRIT입니다 BRIT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원래 오늘 PR을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스케줄상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이렇게 PR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부 공연 때문에 나중에 또 PR을 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브는 오늘 15분에서 20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 형 너무 야한거 아니에요? 너무 야해요 우리 형 오늘은 멤버들과의 프리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크? 저는 이따가 쥔 이따가 쥔 이따 돌아가겠습니다 메이크업 수정이 잘 되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쥔이가 엔진을 갖다 주세요 안녕 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저 키가 안 돼서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들 뭐라고 올라오고 있나요? 섹시 지웅아 잘생겼다 오케이 땡큐 여기 앉아서 할까요? 여기 내려 놓고? 상관없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놓으면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까요?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피자 먹었어요 피자 또 환노 미나사마들이 저희에게 피자를 선물해 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어떻게 먹었어요?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죠? 피자를 샌드위치처럼 먹었어요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딱 먹었습니다 후이신거는 그냥 후이신거는 요일하시죠? 후이신거요? 아니 행님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피자 다시 피자 다시 피자 다시 피자 다시 피자? 아 또 피자 먹냐? 저희 피자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피자 스키데스 팬분들께서 피자를 선물해 주셔서 저희가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곤 오빠 새로운 머리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바꿀거지롱 안 보여줄거지롱 뭐하시는거죠? 리듬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네? 머리가 빠졌네요 요! 파란 머리 루키씨 우리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안녕하세요 어?안녕? 은킹 어딨어? 킹우 형 킹우 형 옆에 메이크업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 어때요? 오사카 홍콘이 사카 분위기도 아찌 오늘 날씨도 아찌 좋아요 아 지금 제 머리가 갈색이잖아 보라색이잖아요 토마토에서 가지로 하하하하 오!이제 가지인가요? 네 가지 헤어 와 아까 이 보즈에 보즈 헤어에서 이제 가지 헤어로 네 와우 으잉? 아닙니다 으잉?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올라오고 있나요? 제가 아 외뜰 맞네 아니요 준 제일 멋있다 오사카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오고 왔네요 오 많이 먹었죠 아 많이 먹었어요 저희 가꼬야키 먹었죠? 오포젬미야키 먹고 야키소바 먹고 아 진짜? 네 그것도 뭐 먹었죠? 뭐 저희 그것도 먹었잖아요 그 규까츠 규까츠 먹고 백스테이지 동영상 재밌었어 와 와 라이브? 그거 아닌가요 이거? 백스테이지 동영상? 우리의 라이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촬영을 해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뭐라고 어 오빤 깡망사 오 오 오 오 오 오 말하지 않아도 아 영어까지 공부했어요 아 아 잘 공부 아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 아 아 아 아 세관오빠 미모 오늘도 빛난다 빛나 아 맞아 맞아 빛나죠 아 진짜요? 이렇게 빛난다고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 아 사랑하는 건가요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고 한데 부럽나요? 아 준오빠 눈코입 해주세요 아 눈코입 아 과연 보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보러 보러 오세요 킹구 형은 지금 옆에서 보러 오는 사람의 원조절 말해줘 원조절 말해줘 원조절 말해줘 한 소절 해볼까요? 오케이 원조절 말해줘 은영 세관이 형 센스 정말 부럽나요? 저는 또 옆에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터치도 할 수 있고 결핵힐 수도 있고 아 지금 킹도 형은 옆에서 메이크업 수정받고 있어요 우리 킹도 형은 참 인스타 라이브 할 때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못 본다 좌성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탑이 해야 돼요 옆에서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킹도 형 사랑합니다 요엘이 놀리니? 놀리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항상 우리 비하이티 재밌지 않습니까? 비하이티 너무 재밌죠 우리끼리는 반말로 해도 돼 그쵸? 요대요 반말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만 듣는 말로 하면 되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형들한테 반맞추기 더 해볼까요? 세건이 형 방금 끝나고 맞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레다 타임 딱 10초 할까요? 레다 타임? 10초 10초? 여기서 이제 루키가 세건이 형한테 레다 타임 1분만 할까요? 1분?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지웅이도 포함이에요 네 지웅이 형 빨리 와 지웅이 형 왜 이렇게 안 와 형을 붙이면 안 돼요 귀여워 형도 안 되는 건가요? 완전 랄라 타임 완전 랄라 타임 완전 랄라 타임 제가 루키 형한테 루키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시작 지금 딱 9분 50초까지 해요 시작 어 오케이 루키 형 루키 형 루키 형 왜 잘 좀 들어봐요 루키 형 루키 형 루키 형 세건 선풍기 좀 줘 세건 덥잖아 왜 또 왜 또 선풍기 가지려고 왜 세건 네 형 아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때릴 거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런가요 저 1분 뒤가 되게 두렵습니다 선풍기 있습니다 지웅이 왜 안 와 지웅이 여깄어요 지웅이 빨리 안 와 아 재미죠 지웅이 왜 이렇게 안 와 어떻게 해 와 와 아 이제 슬슬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안 지났어요 아 정말요 네 지웅이 방송에서 참 안 보여 아 아직 안 지났어 얘들아 아직 안 지났어 5초 5초 아 이제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엎드려 엎드려 아 엎드려 아 어 어 유엘 매직 보여주세요 아 저 그러면 당장 아제리아홀로 달려오세요 아제리아홀 이것은 아 매직 보여줘 이분들은 못 보지잖아 아 보셨던 분 같.. 같아서 하하하하 야 매직이 뭔지 아니까는 안다면서는 보러 간다면서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눈꼽이 빌려달라고 하신 분도 하하하하 하하하 일본어 부탁드립니다 각자 일본어 한 소절 한 마디씩 하하하하 저부터 하나요? 저부터 할께요 네 마이크요 여러분들은 밥 먹었으니? 하하하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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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잘하네요 저는 아이유에오 카키uku 케코를 사시스세소 같이 다했어요 개개된다 하하하하 난이 르네노 반대 입장이었다면 진짜 나라마바사 아저차타타타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제가 한 번 해봅시다 여러분!叫! 다음으로? 여러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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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노후 버전? 큰일 났다 세훈오빠 멋있어요 매직? 저도 매직을 한 적 있나요? 없는데 그냥 딱 한거야 매직! 매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케베! 갑자기요?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사카에서도 열심히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도쿄가서도 여전히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러 가라타니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본어 책인가요? 혼자 황제스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머어머 갑자기요? 진짜 딱 잘렸으면은 진짜 장난이었나 싶은데 형 유튜브 빨리 와우,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BIT도 나이스키. 아, 나머지 공연에 이제 각오 한 마디. 저희 이제 오사카 공연이 지금 2부랑 내일 1부 이렇게 남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오사카분들이랑은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 지금 또 그 지웅이 형. 아, 지웅이 형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럼 한 번 더 불러옵시다. 지웅이 형! 네! 지금, 지금 옆에서 지웅이 형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왜냐, 리허가 이게 라이브 할 때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 저도 오빠들이랑 많이 얘기할 수 있게 한국어 공부. 오, 열심히 하신다고요? 저희도 일본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일본어 히라가나 외우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 안녕! 얘들아 파이팅! 아, 우리 파이팅하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팬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오늘 덥죠? 괜찮아요? 지금 도쿄가 36도라였죠? 35도? 36도? 체감 온도 한 40도를 넘었대요. 제 마음의 온도는 100도예요. 너가 내립니다. 혹시 저랑 자리 바꾸실 분 있나요? 저 팔이 약간 아프기 시작하는데. 차 바꿔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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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핸드폰 주인. 어? 저희 커버곡 노래 말고 비하이티 노래를 듣고 싶네요. 어? 비하이티 노래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아 스포 하고 싶네요 저희 BRIT의 노래 도쿄에서 만나요 그건 나왔어 보기는 아 맞다 일하러 다녀올게 일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요 오빠들의 애교하십시오 요엘 헤어 멋있다 어 헤어 감사합니다 쓰곤 하트하트하트하트하트하트하트 러브유 가이즈 킹구 여기 있어요 지웅이 오빠 나와라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어 킹구 형 등장 저에게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그려야 되는데 모두 머리가 화려하다 반짝반짝 하죠 아 우리 BRIT가 많은 팬 여러분들을 하트하트 빨리 만나보시면 돼요 2부 기대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몇시죠? 저희 이제 2부 시작하는데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인스타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죠? 1분만 더 할까요? 2부 6시 30분 1분만 더 할까요? 지웅이 형 올 때까지만 그럴까요? 그러면 지웅이 형 기다렸다가 지웅이 형 오면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하는거죠? 오 어! 빙구 형이 돌아와 2? 2? Hello everyone 하나 하나 제가 라이브 할 때면 타이밍이 안 좋게 한 번 본다 보네 짠 도쿄 외로워 남은 오사카 공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빠 웨이트 넘나 멋있어 멋있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기보다는 아니 피곤하기보다는 거 아니고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아직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웅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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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거 하트 계속 눌러주시는 팬분들 감사합니다 오! 하트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와! 와! 더 쏟아지네요 와! 하트! 댓글에 하트! 하트! 댓글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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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하트 엄청 많네요 와우! 막 올라가요 여기 막 저희 비아이티는 하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 저희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비아이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으로도 인스타 라이브를 오늘 일상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만 아니라 그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쉬는 날이라 쉬는 날 때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한 번 먹방 한 번 하죠 네 먹방도 하고 개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트를 좋아하니까 하트 포즈하면서 끝낼까요? 아!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따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eagueicide